이틀 전인 2월 14일 일본 규슈 후쿠오카 해안에서 심해보거가 100마리 이상 잡혔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과거 한 번도 심해 보거가 후쿠오카 해안에서 잡혔던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달 1월에도 심해보거가 야마가타현에서 대량으로 잡힌 후에 2월 6일에 터키에서 대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무언가 계속하여 동물들이 일본의 대지진에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터키 역시 대지진 전에 지진관과 새때의 이상행동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일본인분들의 지금 심정은 이럴 것입니다. 2월과 3월만 잘 버티고 넘어가자 재작년 2월과 작년 3월에 후쿠시마에서 대지진이 발생을 했었으니 두 달만 조용하면 별 문제 없을 것이다. 하지만 결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터키 지진 전에도 5일월부터 남태평양과 남미에서 강진들이 발생하면서 대지진 경고가 있었으며 아프가니스탄에서의 강진도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이었습니다. 3월 달까지만 어떻게 해서든 버텨내자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진이라는 것은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 지금 모든 데이터들이 일본의 대지진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후쿠시마냐고 물어보신다면 데이터가 현재의 후쿠시마를 가르키는 것이라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최근 일본 내 지진들을 분석하면 미야기현과 후쿠시마현의 지진과 과거 연관된 지진들이 발생 중이기에 다른 지역을 예측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21년과 2022년에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강진이 발생하였으므로 내륙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많은 데이터들이 후쿠시마 내륙에서의 강진들을 가르키고 있으므로 내륙이라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십니다. 3일 전인 2월 13일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규모 4.9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하루 뒤인 2월 14일 화요일에는 후쿠시마 인근 이와태현 카마이시 근방에서 아우터라이즈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와태현 카마이시는 과거 1945년 7월 연합함대가 일본 카마이시를 폭역했던 일을 아마 지금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바로 그 카마이시 연안에서 아우터라이즈 이틀 전인 2월 14일에 발생을 한 것입니다. 마치 후쿠시마 대지진은 반드시 곧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듯이 말입니다.